한국에서 먹은 커피만 지금 세 잔이라서 아침까지 잠이 안 오네요 지금 몸은 피곤한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또 한 있구요 이 백초 어 지르네 아 무서워라 와 지렸다 리스코너 얘 카운트라서 죽었죠? 카운트 아니었으면 죽었다 깔끔 5선 알겠습니다 나이스 어? 밀어야 되네 와 14연승 지금 받네 쩌 오우 아이고 내피오 니갓노 와 잘 때렸다 아이씨 에어레이트 키원 개개 맞는다 개개 맞는다 와 아깝다 오 조스카이 바보 바보 바보야 앉았지 뭐야 오케 막았습니꺼 오케 오라씨 아 마신콤보가 세져가지고 이겼다 와 이거 옛날 카자였으면 이거 아직 몰랐다 딸피 남았을걸요 아마 딸피 남았다 또레야 어메 그냥 스카이를 맞았네 와 데미지 봐 아이고 에어레이트 에어레이트는 또 흘릴 수가 없잖아 에어레이트 아 뭐여 이거 어떻게 했지 빵빵빵 아니 죽는걸까 아 이거 앉으실 것 같았는데 아깝다 아 예 악의 공룡둘리님 방을 세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밤샌거 아 화랑 안된다고 개천재 아니 이게 화랑이 이게 머리가 갑자기 길어보여가지고 중상캐릭인줄 알았어 순간 착각했다 헤이하치님 안녕하세요 마신 히트하고 시계횡 엘케이 해야하나요 반시계도 되는데 스카이 나온다 기원 아니네 그냥 그만 쓰자 이거 아 계속 피하시네 아니 그만해 아야 초풍인데 와 뭐야 어디까지 다여 저게 에어레이트에 계속 당하네 오 위로 되네 아 이번엔 두 번에서 끊어서 접었어 레이드를 방해하자 아 잠깐만 왜 백댓이 치라고 하던데 아씨 아 아깝다 초풍할걸 이게 화랑 유저들은 다 저 상황에서 도끼차기를 꼭 하는 것 같아 서련이 TV에서 운동하다가 계속 질문해가지고 질문살인범이라던데 아 이게 한 다음에 큰일났는데 여기서 조스카이라니 야아 아유 파크라니 아 보셨죠 신님도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여기로 할 수 있을까 와 어 어 그렇지 안 되네 아 아 이게 1이 되네 한번 더 에어레이드 기원 아 아 까비어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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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를 상단을 안쓰시는구나 이제 명순아 이걸 왜 썼어 잘 기다리셨다 이거 안썼는데 이거 안썼는데 가나 오와 아니 왜 깜대네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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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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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우와 으 이거 확정이잖아 아 아 아 아 와... pitch! 라운드 2 화이트 초스칼 그렇지 안 걸리네 초스칼 오케이 퇴샌인줄 아셨나보다 아우씨 어려워 아 나이스 잘 먹었다 병쓰나 앉아야지 아씨 쏟아 안 춤춰나 기온 아 이곽 왜왜왜 아아 맞다 저기 13 있는데 우와 낮은 벽강도 예상하고 원투 쩔었다 흐흐흐 뭐야 여기 나가 우와 우와 와 진짜 일반 화랑분들이랑 틀려요 플레이 스타일이 신기하다 와 맥코라이 님 기술 잘 써서 칭찬해 주는 거 아닌가 아 야 스카이 초풍 나야지 뭐 했니 아하 2타 상당 뿜뿜 아 짠손 우와 따라오노 와우 지리네 어 빔 빔 마이티 헬로 어 어 따라오네 아 초스카이 또 나왔어 뿅 한 번만 띄우면 된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베리 겟 베리 겟 베리 겟 변태인게 부럽다고요? 원래 인간은 다 변태 아닌가 아이고 이게 나오네 풍신 달려가서 쓸어버렷 나이스 횟두 내 차가 더 높은거 하하 보았러브는 레벨이 더 나아지지 카즈야 플레이어가 더 나아지지 그리고 촉새, 보았러브, 크레이지동팔 더 나아지지 2차 상당인줄 알았지 넥슬라이스 왜 맞아 오 다 맞네 아 왜 이렇게 되는데 나이스 아 야 초풍인데 좋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런 명승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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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왜 나가냐 아이스 오우 어려워 도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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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크 칠크 플로어 땡스 포 팔로우 자 마무리하자 어떻게 아 넥슬라이스 아 초풍이었으면 맞았네 뭐임 아 전래 아픈걸 아이스 아 아 찢기가 나오네 아 백댄치 한 번 더 칠걸 까비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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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서워 야 이거 카운터 난거 보고 쳤어 쩔었다 아 아 안되네 아 나이스 될줄 알았는데 지금 5승 매치인데 제가 1점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잡힐 것 같습니다 오우 어떻게 막췄지 보이나 초스카이 초스카이 옳지 오우 이게 6부파리 타수가 많으면 안되는구나 나이스 아 터뜨린 와 이게 너무 뻔했다 옛날부터 있던 패턴이 너무 뻔했다 어 어 아까 높이 떠가지고 왼오프하고 한 번 참았어야 됐는데 아 그 6부 발휘 타점이 너무 낮았네 아 졸려 화이팅 아 안 걸리네 잘 때렸다 어떻게 막았지 초스카이 어떻게 막았지 어우 큰일났다 아우 움직여야 확장인거지 100초 죄송 우예 벽을 보내자 오 뭐야 이거 개득이잖아 아이씨 아 아 또 있네 한번 더 나이스 미친끼 아 다 맞는구나 알고 쓴거구나 레이즈 아츠를 아 아 아 아 4 5 4 5 5 6 이번엔 로하이겠다 했는데 아니었네 또 벽이 어떡하죠? 오케이 제발 가자 아 수고하십니다 아 맥크로니 수고하십니다 하 수고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